뭐야? 이건가? 어? 어라? 이뽀야 열어줘! 미안 안 열려! 미안해! 왜 버렸어? 미안 안 열려! 니가 죽인 거야. 니가 진짜! 니 몸만 풀어내는 줄 알았지! 인트로 멘트는 뭐 이뽀가 진행해주세요. 아 근데 공포게임은 크리니컬로 해야 맛깔나긴 해. 오늘 할 공포게임은 바로 백룸투게더! 백룸중에 고퀄리티!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모르게 싫어. 뭐야! 뭘 모르게 싫어. 그 백룸 백설명도 좀 해줘. 백룸이 어떤건지. 아 백룸이 갑자기 저희가 집에서 막 물건이 사라질 때 있잖아요. 그럼 물건들이 사라진 게 사실 공간이 막 있어서 그 공간으로 빨려들어왔다. 근데 인간이 빨려들어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괴물들이 있습니다. 엔티티라는 괴물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괴물들과 백룸을 연구하러 온 연구원이고요. 그 새끼 아니야? 너가 어떻게 이기는 거 같아? 야 지원자 같잖아! 부린아! 응? 봐봐! 왜 나부터야? 너가 제일 잘해야지! 우리 한 번 죽어 주자. 멍청한 인준이를 위해서 그래 우리 멍청한 인준이를 위해서 죽어주자 우리 늦게 넘치자 하나 둘 셋 우리 3번은 어떻게 해? 2번 누르면 춤춰요 손가락질은 어떻게 해? 1번 1번 이거 봐라 얘 봐라 이렇게 생겼다 이다 어? 그럼 시 눌러서 녹화를 하면 되는 건가? 그치 오케이 오케이 녹화 시작 버튼은 뭐야? 그냥 시만 누르면 그게 녹화인 아 오케이 눈포수는 어디 갔음? 어? 어라? 떨어졌어 봄이 약간 가파른 길을 잘 못하나? 원래? 몰라 떨어졌어 별 수 없지 가자 이게 백룸이야 백룸으로도 빠진 거지 어 저기 또 있다 자 붙이기면서 다릅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자리 있다 어? 찍었나? 둘이eri 둘이 lot 어? 너 찍었어 나 죽었어 나 있어 나이스 저거 다 죽였어? 왜 죽었어? 오! 야 저기 웃고 있는 애 있는데? 야! 길막대서 못 나가잖아! 너가 길막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! 나 살려줘! 어떻게 살려? 부끄러워 없어! 못 나가는 거 아니야? 나 죽으면 나갈 수 있어! 벤드라 나 이거 얘기해줄게! 비조 테이프 다 찾고 엘리베이터 가면 깨! 오케이. 내 말을 꼭 기억해. 알았으니까 비켜봐. 뚱떼지야.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뚱떼지야. 뚱떼지야 비키라고. 아니 이거 이거. 출발할까? 그래. 갑시다. 우린 백업 생성기를 수정해야 돼. 백업 생성기? 좋아. 이게 백업 생성기예요. 어 나 엔지니어 출신 내가 할게요. 비켜봐. 너구라. 나 엔지니어 출신. 드디어 밥버러지에서 전직한 거구나. 그럼 그럼. 이 밥버러지 첫 새끼. 여기 근데 방이 좀 몇 개 있네. 뭔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그런 거부터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. 좋은 생각이에요. 뭔가 먹어야 돼. 맞다. 이거 봐봐. 뭐 뭐 뭐. 피 투 더 뱅뱅. 아 이 새끼 뺀 놈에 갇혔다니까. 이 새끼야. 나 여기 한 번도 못 터있다. 내 거야? 나 이미 하나 먹었어 이 새끼. 죽는데도 먹었어 이 새끼야. 너 죽으면 안 살려줘 이 새끼. 먹고 살다 하는 건데. 어 뭐야. 어 됐다. 뭐예요? 034 0이였습니다 034 0. 전원 끄기. 0만 안 했네. 어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어 전원 끄는 소리 전원 끄는 소리. 얘들아 슬슬. 나. 슬슬 두근거리기 시작하지 않니? 근데 이거 심장이 왜 두근거리지? 두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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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려. 불정맥인가? 여기 하나야. 뭐가 오려나 봐. 두큰이.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. 야 우쿠리에 자크를 눌러봐. 오 와. 뭐야. 저희가 점 찍어서 우리 어둠을 헤쳐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? 오 씨. 내 앞에 누가 있는데? 이상한 점, 이상한 점 빨간색 점 있어. 어? 워반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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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? 방송개구라이 짱 치기 소년자 어 근데 이에 technique umas 어 응 지랄하지마 방금 기기 다 들었어 ㄷㄷ냐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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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파님은 어디 갔냐 근데? 아까 빠졌잖아 곰파님 그냥 죽은 거 아냐 그러면? 몰라 그래서 여기 오늘 또 가봐야 돼 그래 내가 빨강색 뛰어볼게 나도 빨강색 갔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뛰기야 하나 둘 셋 뭐야? 어? 뭐야? 아 떨어졌네 얘들아! 야 근데 떨어지지 말아봐 왜? 떨어지면 누우니까 너가 정신자 때문에 누운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래 여기야 그럼 여기가 맞아 여기 맞아! 여기야! 여기 맞다고 이 ㄷㄷ 아니더라! 어 맞아 여기! 여기 맞지? 야 분대 있냐? 어 맞아 맞아 이뿌로 살려봐 어 분대 있냐? 어 뭐야 나 살릴게 나 살릴게 아 이빨 우리 거 있었어 믿었어 이뿌아 왜 소리야? 4명 중에 3명이 안 뛰었는데 이빨 언제 끝낼라고 이 새끼들 나 소리만 들렀는데 누나 떨어지는 거 같더라 그냥 와! 막 했더니 떨어지더라 아니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대체 전략적 승태끼였어 인정 인정 그럼 인준이 보냈어야지 왜 날 보내 나 잘하는데 들려! 어 들려! 나 떨어질게 가 먼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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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 텍스처 뭐냐? 좋은데요 그러니까 와 물 텍스처 지리냐? 물 텍스처 미쳤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리얼마 하다 진짜 진짜 고퀄이네 뺑놈은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렇게 퀄리티 좋게 만들어 놨냐? 나 잠깐만 잠깐만 나 시 좀 잘 아! 아이씨! 멀어져! 아 시 좀 이지랄 쟤 자꾸 춤추고 다 했다 모두 살결했나요? 아 아쉽네요 찾았나요?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그냥 광디 나 흔듭시다 광디 좋네 흔들어 우리 흩어져서 찾아볼까? 그게 빠르긴 하겠지 어? 어? 어 느낌이 느낌이 쎄하다 어 얘들아! 어떡하지?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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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! 나 목 아파 야오! 얘들아 여기야!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 뭔가 찾았어! 얘들아! 얘들아 이거 이거 옆에 있는 색깔 T자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? 뭐 화살표 똑같이 개수만큼 돌리기 개수만큼 돌리기 개수만큼 돌리기 개수만큼 돌리기 개수만큼 돌리기 개수이길 바래 뭔가 수학적인 다른 무언가면 진짜 도팬다 노랑시타들 됐어 어! 일렀다 일렀다 나이스! 나이스 뭔가 빨간데 저 아니? 어 야! 이거 무조건 그거다 무조건 그거다! 아 이거 무조건 그거다! 야!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먼저 가 먼저 가 어 이쪽 들어가 봐 이쪽 들어가 봐 이쪽 와 누군가는 꼬리 내줘야 돼 뭐야 이건가? 어? 어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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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? 어? 앗? 앗? 이뻐야 열어줘! 미안 안 열려! 미안해! 왜 버렸어? 미안 안 열려! 니가 죽인거야 니가 아니 뭔가 불어난 줄 알았지? 문 열어 문 열어 아 또 뛰어야돼! 개XXX! 이거 또 뛰어 누가 이게요 가짜하다고 불렀어요! 그게 나야 나 눈마 도대체 이쪽에 거 아!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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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멈춰가지고 누가 먼저 죽이나 해볼까요? 아니요! 그딴 걸 왜 하는데요? 아! 아! 다시 죽어버린다 아! 아 이 새X끼 뭐해 아! 따 따 따 따 따 지 새X 혼자 뭐해 나 왔어! 저에게 받아 받아 받아! 나 몰라 난 몰라 않았다! 엉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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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프 아 야 이거 뭐 터들고 온다 야 추진력을 입으로 얻는 중인가봐 물린사랑 촛똑체크 해볼게 배꼽사 흠 프린 네 哥블 포린 아 다왔어 다왔어 어메 어머 몸을 닫아야겠다. 야아아아아아아아!!!!! 펜스! 뱀스! 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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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뱀스! 뚜루패스! 됨! 뱀스! 뒤돌아! 뱀스! 함 문 참 sold 막다른 길인데 여기 막다른 길인데 여기 그래도 한바퀴 돈다 이거 제발요 아니 왜 이렇게 또야 여기 오오오오오옹 세이프! 멈춰 이제 제발! 끝에 도달했습니다. 언제 그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